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1481호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모의 적용이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면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마포구와 충남예산군, 세종시, 경기 김포시를 개인 예산제 모의 적용 시범 기초단체로 선정했다는 소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 예산자란 장애인 장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활동지원 제공기간 설명회,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안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이면 기사에서는 지난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과 함께 근본 규제 완화 등에 관한 배경과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충청남도의 장애인 휠체어 럭비팀이 창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12면에서는 충청남도의 장애인 체육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김태흠 도지사는 장애인 선수단을 확대하고 종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내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팀 창단과 고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장애인 휠체어 럭비팀에는 최재웅 감독을 중심으로 남자 선수 안태균, 정경민, 안영준, 송문영 선수와 여자 선수 박지은 선수가 합류한 상태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4면에서는 서울관광재단이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와 궁궐유니버설 관광환경조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는데요. 앞으로 두 기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규 관광코스 개발, 유니버설 관광전문인력 양성 파견을 위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창덕궁과 덕수궁의 현장 영상 해설 신규 코스를 개발해 4대궁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코스를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 실제 투어까지 운영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